매번 영상으로 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거는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으로 만나요! 만세! 자자! 요리를 보게 되는 자ik 쟤네들 귀여워 보이는데 혼자 안삭해 진짜 짜증나 요리를 하는데 이어지는 중 진짜 짜증나 이제 축하해 전복 축하해 죽음 감사합니다 쉬고 가자 음... 우리 아들 맛있어 오랜 네.. 이게 좋은곳어 파란색.. 뭐 보이는거 보여요? 작은거 뚜껑 찾는거! 거기 맞추는거 할까? 좋아 뭐야?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이렇게 마치 헹겼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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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삐져! 엄마! 이걸로 가자! 이걸로 왔고 우리 여기 나가야지 선생님 아까 왔던 길로 우리 여기 나가야지 선생님 어디 속에 아이스크림이에요? 어디 속에 아이스크림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 약 뿌리고 가자 약 뿌리고 갈까? 엄마 이거 있는 거 있어 비둘기 아니고? 비둘기야 돼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아빠가 말이야? 응 아빠가 말이야 딸기 봤어? 응 엄마가 찍어갖고 가자 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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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안 괜찮아 아빠 다켰어 지금 어디 오케이 어 오케이 피크 됐어 이따 세임이가 아빠 진정 밟아줘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밟아줄 거야? 한 번 세인아 맛있어? 네 네 여기? 응 늦었어? 응 네 어르신 여기? 엠리 수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